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천만원 긴급대출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1에서 3등급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소상공인 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 보증기간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이뤄지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에 방문하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고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1.5%입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대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고 혼잡과 병무 현상을 해소하고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 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 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 뉴스 및 리플릿 제작,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